동유럽의 그 작은 마을 그 숲으로 둘러싸인 그 오래된 집에서 그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. 현관에 세우던 그 작은 도자기에 동전을 넣어두게 되면 그 집에 그 돈복이 깃든다는 그런 그 풍습이 전해진 겁니다. 할머니는 그 이 풍습을 오래전부터 지켜왔습니다. 재물이란 건 이렇게 한 푼 한 푼 모아두는 거란다. 할머니는 그 작은 동전을 그 손녀에게 건네면서 이렇게 늘 말하곤 했습니다. 그 당시만 해도 또 손녀는 별 생각 없이 할머니의 말을 또 따라서 동전을 그 도자기에 넣어두었습니다. 그러나 손녀는 그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믿지 않았습니다. 그저 그 할머니의 그 습관이라 여기고 소중한 그 가족의 전통처럼 그렇게 도자기의 그 동전을 채워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그 할머니는 그 깊은 잠에 빠지듯 세상을 떠났습니다. 손녀는 그 슬픔에 빠졌지만 그 할머니의 그 유품을 정리하면서 이 도자기에 동전을 넣는 그 습관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. 그 할머니와 함께한 그 시간이 그리웠기에 매일 아침 그 도자기에 그 동전을 하나씩 넣으면서 그 할머니를 떠올렸던 것이죠. 그러던 몇 달 후에 그 손녀는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.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할 만큼 경제적으로 그 궁지에 몰린 것이었습니다. 그때 손녀는 그 할머니가 남긴 그 작은 도자기를 떠올렸습니다. 설마 싶었지만 그 마음이 절실했던 그 손녀는 도자기를 열어보게 됩니다. 도자기 병 속에는 그 여러 해 동안 모인 그 동전들이 무수히 그 많았지만은 물론 그것만으로는 그 자신의 그 경제적 고민을 그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그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 동전을 꺼내면서 그 손녀는 병 밑바닥에 그 숨겨진 한 장의 그 종이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. 놀랍게도 그 안에는 할머니가 남긴 그 유산이 마을 그 은행 계좌에 그 보관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이죠. 할머니는 그 동전이 늘 그 돈복을 불러올 것이라는 그런 말을 늘 해왔지만은 그 도자기의 그 동전이 그 손녀에게 그 큰 그 재산을 안내해주는 그런 열쇠가 되어준 것이죠. 도자기는 그 오행에서 오행 그 토이 기운이죠. 돈복을 그 안정적으로 또 받아들이고 또 지속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. 그때 그 오행 그 토이 기운은 금전운을 그 기반으로 삼아서 오래도록 돈복을 그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. 재물의 그 흐름을 또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동전을 그 도자기에 넣어두는 그런 행위는 금전의 그 기운을 또 흙의 기운으로 감싸 안아서 보호하는 그런 그 상징적인 도움이가 또 실리게 됩니다. 오행 그 토라고 하는 그 흙의 에너지가 금속의 에너지를 품는 것이죠. 돈복이 그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것입니다. 또 도자기의 그 둥근 형태는 기운이 그 순환하도록 또 돕게 되겠죠. 병 속에 모인 이 동전은 재물운이 또 지속적으로 또 쌓이는 그런 효과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집에 그 도자기 작은 그 도자기가 있다면 그곳에 그 동전과 그 지폐를 또 넣어볼 일이죠. 그때 그 도자기는 그 단지 그 미적인 그런 소품이 아닌 그런 그 돈복 터지는 그 마법 같은 그 소품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